파전치 너무 맛있다 랄라위하우지 안녕하세요 오스찌나림 진짜요?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매님 오늘의 일용화 양식입니다 저 저 뭐야? 오늘의 일용화 양식? 저거 믿어 저거 워더 신부님 죄송합니다 장난 아냐? 그래도 당길 수 없어 하이 요나 불닭볶음면? 아! 하울 랭! 하울 랭! 하울 랭! 하울 랭!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매님 하이 시즌 랭! 저것이 워더 거거 쪄 도워지면 워더 거거 쪄 도워지면 워더 거거 쪄 호지면 전예다 강빼 예! 청해라! 하우 오. 오. 안씨 좋지 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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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킬바사 소시지 하우당야아 자매님 그럼 고된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먹겠습니다 매워서 그런 건 아닙니다 인생은 아름다워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지금 또 오빠로 생각 안 하잖아 먼저 탕신당 맛있어 맛있어 파김치 파김치 너무 맵다 뜨거워 짜긴데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냥 작으니까 이거는 세 개 다 먹을 거야 와 너 둘 좀 있다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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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~~ 이거지 짠 루시아 린이 안 지키기 랄 랏어 매워 매울 땐? 매움이 좀 괜찮아졌다 다시 면을 무 다시 먹을 수 있을까 너무 잘 먹었다 시야후다 시야후? 수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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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